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응답하는 한판승부 시간인데요 진작가님 김성현 소장 두 분께 질문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진중건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 1776님이 최저임금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가님 최저임금 합의 법정 시한을 하루 남기고 노사 대립이 팽팽합니다 논기는 189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916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양보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1730원의 격차 해결할 수 있을까요? 늘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튀니지에 갔을 때 대리석으로 만든 체스판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 높게 불리고 사는 사람 깎고 항상 거기서 하는데 이분이 딱 얘기하는데 100달러를 요구하는 거 10만 원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100달러 100달러 그렇죠 제가 또 누굽니까? 한국 출신 아닙니까? 만 원 딱 후려졌죠 만 원? 네 그런데 점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점점 낮아지더니 나중에 4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4만 원 딱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라에게 맹세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샀습니다 40달러? 6만 원을 깎았네요 6만 원을 깎았죠 아마도 이제 이번 과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번에도 잘 타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해주십시오 열심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의 현실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0920님의 질문을 주셨는데 소장님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로앤 웨이드 여성이 임신 중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뒤집은 걸 두고 논란이 뜨겁네요 낙태권을 두고 미국도 두 쪽으로 한 상황인데요 일부 기업은 원정 낙태 비용까지 주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여성이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신 중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유감을 표명할 수준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폭행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이 생겼을 경우에도 국가가 낳지 않으면 너는 범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면에는 낳고 나면 그러니까 그 개인이 원하지 않는 아이가 출산이 됐습니다 본인이 완전히 무기역한 상태에서 임신이 된 경우를 가정하면요 낳고 나면 너의 아이니까 네가 키워라 이럴 수 있습니까? 국가가 범죄자로 만든다고 협박하면서 낳도록 한 것인데 그럼 그 아이의 육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질 수 있을까요? 과연? 여기까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에 클린턴,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3명을 바꾸면서 6명의 보수적인 인사가 돼서 최근에 대법원이 또 무슨 판결을 내렸냐면요 코치가 운동장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합판이다 합법이다라는 판결까지 나와서 진보 보수 논쟁을 떠나서 신선 국가로 미국이 향하는 그림 별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상당히 분리가 잘 된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분리가 돼 있는데 유럽이나 독일이나 또는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정치 자체가 기독교적 정체성하고 떨어뜨릴려야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김인년 기사련이잖아요 기독교 민주연합기사 소위 같은 경우도 낙대가 금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차 타고 가서 네덜란드 가서 낙대수라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버랄한 국가였는데 이게 50년 전으로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꼭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화 현상들 그다음에 퍼퓰리즘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답한 한 판 승부였습니다 제사가 다시 한 판 승부였습니다 자막을 제가 한 판 승부였습니다 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시장 Bon금에서 매우 일요일 것 같고 장빙으로 인정되다가 일요일 것 같고 저희도 어떻게 일요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점심을 부터 이런 상황이 할 수 없는 부框 그 부분에 참고 일요일 것 같고 보관한 한 판 승부 감사합니다.